영적 싸움은 믿음의 언어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죠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녀로 삼으시고 또 전능하시고 그러니까 무엇이든 우리 원한가를 해주기 원하시겠죠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지만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해줘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개 가져와서 사랑도 완전히 사랑으로 자녀로서 무궁무진한 사랑하시죠 아들을 독생자를 죽게 할 정도로 사랑했으니까 얼마나 사랑했어요 또 뭔가 능력이 있어 우주로 창조하시고 말썸마디로 다 만드시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받고 복받고 역사 나은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근근히 그냥 겨우 믿음 생활하고 천국만 겨우 들어간 사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뭐냐고 이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깨달으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승리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 소년 다윗이 골라에서 이긴 사건이 엄청난 성경에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기본이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다윗은 그랬는가 없더라 골라에서 이겼다 그리고 그리고 그냥 특별한 사람이면 그냥 그러겠지 대부분 오늘 이러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냐고 인생을 무궁무진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다윗의 승리와 축복이 여러분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골라에서는 키가 한 3m 돼요 그 갑옷이 57kg요 그러니까 100근대 50 무게가 100근대 뭐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이 골라에서는 간단한 그런 큰 대단한 거장이다 아마 키가 3m 된 사람 골라처럼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으니까 역사상 그런데 이건 하나의 영적으로 사단의 상징이에요 사단의 상징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봅니까 다윗이 3월동에서 기름붐을 딱 받고 십장에 떡 사단이 나타났던 거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다윗이 물멧돌 실력이 좋아서 이겼을까 노! 아니요 예임의 기름붐을 받고 다윗이 이 다윗 왕궁을 이루는데 먼저 그 물멧돌이 산 돌 말씀을 말해요 이 말씀 그걸로 그냥 명중시켜서 사단을 이겼다 그거예요 마귀를 깨뜨렸다 여러분 누군다든지 왕이 큰 신상이 있는데 뭐 이 나라가 와서 뜨인 돌이 꽝 그 골라세의 모습이 큰 신상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뜨인 돌이고 영적인 이건 굉장히 하나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가 그 비밀을 제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 어떻게 이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싸움이 지금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유문 갔는데 아니 이 골라세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군인도 아닌데 그냥 형들 유문 갔다가 그걸 보고 못 깬뎠어요 무엇이 한례받지 못한 저것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막 의문에 뜨거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되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의문 성경 8복에도 의에 대해서 말해요 의에 주류 목마른 자 또 의로 핍박을 받는 자 두 번 나와요 의 뭐의 의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공의로 세워지고 의로운 나라인데 그 의로 오늘 이 땅에 의를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 그러니까 그 의문에 끓어오른 그 마음 자세의 기본이 그게 중요해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복 좀 받고 형통과 잘 되고 이러니까 아니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할까? 먼저 그의 나라가 그럴 것 같아 하나님 나라가 영혼 우리가 죽이던 거에도 그 뜻이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진 우리가 나라 임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임하옵시고 우리 기도 내용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영혼구원에서 구원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전투 현장에 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영혼구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지 지금 여기서는 장소적인 개념이지만 하나님을 들으면 영적인 개념의 장 하나님 나라가 영혼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구원 그러니까 먼저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게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예비해놨어 골리앗을 40일 동안 자기 몸을 보여요 계속 그러니까 40일을 계속 자기 몸을 보였다 이게 이제 자기 몸짱을 자랑인 거죠 그래서 17장 16절에 40일을 밤낮 조석을 보였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 이제 너는 돌에 맞아야 돼 그러니까 우연같지만 하나님이 꼭 그 시간에 꼭 그때 가갖고 다윗이 날짜에 가갖고 마친다 이건 정확히 하나님께서 섬유하시니 다윗은 사실은 그걸 보고 그 뜨거운 우분이 생겨가지고 쓰레뜨렸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왕에 오르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냥 왕에 올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사우랑한테 앞에 고백을 해요 내가 골리앗이 싸우겠다고 야 너는 소녀야 네가 어떻게 싸우겠느냐 그때 다윗이 뭐라는가 주의적인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의 양떼의 새끼를 물리면 내가 그 사자 입에서 새끼 건져내고 곰의 발톱에서 건져낸 나이다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여러분 곰하고 사자와 싸웠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실력이 물멧듯이 여기서 드러났다는 얘기죠 여러분요 오늘 현재 적은 일부터 평상시 내 삶에서 믿음에 승리하시고 내 현장에서 직장에서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최선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큰일을 해요 적은 것은 사소 너 적은 거 못한 사람은 절대 큰일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멧듯이 실력이 곤랏을 이기려고 알고 준비했을까? 아니요 평상시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양 하나 보더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겨코 사자와 곰에서 싸웠으라고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 책임감 그 양 하나님께서 예수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 볼 때 됐다 너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사물이라 너 양 하나 아버지 양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책임진 그 모습 볼 때 내가 이 나라를 맡길 만하다 여러분이요 요셉이 국무총이 뚝딱 아니요 가정 총무보다 돼 총무 총무돼야 돼 총무를 못한 사람이 뭐 총리한다고 하고 이게 문제라고 작은 일보다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 승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그 물멧돌을 가지고 곤랏과 싸우게 되는데 옛날 전쟁은요 장수끼리 일대일로 싸워 여러분 삼국지 우리 어렸으니까 삼국지로 많이 장수끼리 칼 백합 이백합을 팍 싸우고 그래서 관우장부 막 나오잖아요 양 군이 땀을 쥐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겨야 하느냐 이기는 거예요 사기가 야 근데요 어마어마한 곤랏이예요 그 앞에 또 방패된 자가 있어 방패된 자 인간처럼 할 때는 방패된 자가 무슨 돌멩이 돼서 방패된 자가 있냐고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어린갑으로 철갑으로 57kg짜리 옷을 입고 앉았다니까 완전히 어디로 들어가요 도저히 불가함 그리고 어마어마한 장수 그런데 감히 어떻게 그런 장수 앞에 다시 뛰어간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열정 뜨거운 사랑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 흉내도 보냅니다 소년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야 물메다고 실력이 좋아서 맞췄다기보다도 그 전에 나는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어요 뭐냐 말싸움으로 해요 어느 싸움이래 어느 싸움 오늘 사무엘상 10장 42절에 그 불레사다람이 둘러보다가 다이세를 보고 없이는 여기니 이는 그가 정고 붓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래서 불레사다람이 다이세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이세를 저주하고 영주삼이잖아요 그 본래에서의 본래와 또 신들의 이름을 저주를 하고 또 그 불레사다람이 다이세를 내게로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내가 너 죽이고 공중의 새 짐승에게 주리라 이것도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말 이 싸워먹이 말싸움부터예요 말싸움부터 말싸움부터 근데 다이세도 똑같이 이제 그 어느 싸움 말싸움인데 45절 40절에 다시 불레사다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여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느라 이게 예수 이름이 되겠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불레사의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워가지고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신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칼과 창에 있지 않야물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계속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를 붙이시리라 그게 여호와 이름 여호와 붙일 것이고 너는 나 너하고 안 싸워 하나님하고 너하고 싸워 오늘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하려면 절대 못해 믿음 맡기고 하나님 하나님하고 그 문제 해결하게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해요 우리가 막 이곳에 못 이겨요 세상 사람 못 이깁니다 이런 문제를 맡기고 기도한 것이 뭔가 하나님과 그 문제하고 하나님하고 붙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여기서 계속 고백이 뭐요 너는 내가 오늘 너 죽어서 공중의 새 둘 중에 밥대기 하겠고 똑같이 그 얘기를 해요 말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요 이 군인이 무섭고 경찰이 무서워 애기들에게 딱 뭐 뭐 야 우리 삼촌이 군인이냐 야 우리 형은 경찰이요 그러면 워낙 애기들이 경찰 군인하고 싸웠나 그래서 말을 그게 뭐 사기 싸움이잖아요 막 군인이 경찰이니까 지금 옆에 또 없어 군인 경찰 집에 있어 근데 애기들은 둘이 군인하고 싸우고 앉았어 이해가 돼요? 든든해 군인하고 경찰에 총이 구할이거든 속아지 없지만 중요한 거리가 있어요 애들도 언어로 그러면 기를 딱 죽여 기를 죽여야 되거든요 기싸움이거든요 말로 이겨야 되긴 일단 근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는 뭘 느꼈냐면 둘이서 말싸움이 있는데 공중에서요 천사와 마귀가 꽝 이해가 되자면 야매를 합시다 자 말을 믿음의 말을 할 거에요 안 할 거에요 믿음의 말로 이겨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역사한다 믿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그런 사람은요 뜨거우네요 이미 귀신을 제압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고 그냥 받은 줄은 믿으라고 그러고 그대로 믿음의 그래가지고 물매를 돌려야 하고 돌렸는데 이마에 정통 여러분요 이 머리부터 온 철갑으로 다 있는데 여기 눈은 못 가리죠 눈 눈 사이 여기 하나는 남았잖아요 여기 정확하니 어디 갔다든요 그 꽝 턱 칼도 없어 뛰어갖고 그 골라 칼 빼갖고 먹쳐갖고 다 도망가고 그런데요 이걸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더니 아 그 물맷돌이 말씀인데 믿음의 말을 하시라고 물맷돌을 던져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와요 자 이 성령은 뭔가 믿음으로 네가 던지면 나라가 성령이 맞추려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골라 앞에 가도 안하고 던지도 못해 벌벌떨 아니 맞추고 가만히 성령이 없게 네가 믿음을 말도 해 저희밤 가 가 믿음으로 못 가요 믿음이 먹으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나 골라 앞에 가면 죽어요 믿음으로 해봐 말이 되고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계산이 안 나와요 믿음으로 믿고 받으니 믿음을 고백해 아 나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 믿음으로 던지면 말씀으로 물맷돌이 말씀에 의해서 네가 실천하면 맞추고 안 맞추고 내가 올게 그게 성령이 하시거든요 오늘도 말씀에 있는 거 성령이 오시게 되는데 한국도 안 해 성령이 일할 수가 없어 일을 할 수가 없어 아니 성령은 네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말씀에 있는 거 성령이 와요 절대 성령은 말씀을 수리로 섞어요 말씀은 성령이라래요 말씀 없는 성령은 신비주의로 가잖아요 맞추고 안 맞추고는 내가 네가 믿음으로 도전해봐 기도도 해보고 나가보고 뛰어가 봐 그 다음 내가 책임질게 아무것도 안 해 믿고 구워갖고 뭔가 믿음으로 일도 저질러 아무것도 안 해 다 계산 맞춰갖고 저는 믿음으로요 이 땅을 몇 번 사고 건축 세 번 쯤에 별 다 했어 계산을 얻은 게 아니요 항상 믿음으로 그런데 내가 과제만 했는데 또 책임질 하나님 책임지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체험하고 응답하고 하나님 만나고 무분이 쳤어요 다 계산하고 온 거 아니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하시겠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저자 무화과나무가 마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뭐란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구라며 그 말을 하면 이룰지 믿고 오시냐 그댄다 너무 잘하는 말씀 여러분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인데 겨자씨가 생명이고 말씀으로 심겨지고 행동을 옮기라 그 말이 우리가 말씀도 그 말씀을 내가 이대로 살아야 역사가 나는 건데 그걸 말하기를 믿음의 능력이 이 산도 병하라 산 같은 문제를 하더라도 이 산하 던지게 바다에 던지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간적으로 불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신천지에는 봐라 목사들 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이 바다에 던지구라 아무리 봐라 안된다 무증사 안간다 그럼 가짜라 막 이러지구 그 신천지에 다 그런 거 이런 거 꼬여가지고 뒤집어 목사들 다 못 옮겼다고 가짜대로 근데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은 원어를 봐야 돼 원어도 모르는 사람이 뭐 그래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산에 옮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요 안돼 근데 오늘 해석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산같은 문제를 하더라도 산같은 문제를 이 사람이 바다에 던지구라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을 해야 돼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바다에 던져라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라 바람 파도가 잔잔하라 이게 중요하냐 바람 파도 말씀을 만들었거든 그 말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4차 0의 차원에서 말하면 3차원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땅아 어디나라 통증을 떠나가라 오래전에 한 남자입사님이 얼굴이 너리하고 막 대굴대고 굴러 앞에서 기도를 봤는데 근데 그때 믿음이 한 번 동증을 떠나가라 근데 그 믿음이 왔어요 그리고 물어봤어 안 아프죠? 그랬더니 예 안 아파요 그럼 그 순간 나는 믿어주고 동증을 떠나가라 명령해야 돼 여러분요 제일 능력이 있는 게 명령께도 됩니다 해야되라 멈춰라 나사람에 나오라 왜 명령께도를 쓰냐 우리 하나 보자 우편에 앉아있는 영적 권세가 있잖아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귀신아 제발 좀 나가주라 나가주라 귀신아 나가라 뭐의 능력이 있겠어요 나가주라고 비례하소 나가라 입을 하소 여러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권세는 잔여 된 권세 하나 나가라 귀신아 따라가라 우리는 잔여 된 권세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령이 있어야 예수님 하나 보자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 나도 우편에 있어요 지금 한 몸이니까 그분은 모르니까 하나 지치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기도하고 가면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들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안 왔거든요 지금 돈 나 돈이 안 왔거든요 받은 줄로 믿으래 그건 뭔 말이야 그 말이고 어떻게 이게 영적 의미가 뭐냐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은 하나님의 결제에서 오는 시간은 걸린데 시간과 공간은 영의 세계는 시간과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공간을 받은 것처럼 아직 안 왔지만 받은 것처럼 믿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고 우리는 시간의 개념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아 받은 줄로 믿고 나라 입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0으로 올라간 거예요 4차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나도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도 걸어갔거든요 오라 걸어가다가 걸어갔어 오라는 말씀이고 바람과 바도를 보고 무서워 무서움증이 오는 순간에 4차원이 3차원으로 내려가니까 똑같은 몸무게에 빠지냐고요 연기에는 아 난 받았어 주웠어 아직 안 받은 거랑 마찬가지 뭐 시간 있으면 오긴 올 것인데 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99세 아들도 없는데 아브라함 받았다고 생각하고 민족이 소상하고 계속 입으로 언어의 능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그 소름의 여인이 귀신을 했을 때에 자녀의 덕을 취해서 걔들든지 마땅치 않다 주의 올소이다 그 개라고 해도 그걸 고기를 넘고 이방인으로서 그러나 걔들든지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 아이다 올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주인의 말은 여인아 이 말을 하였으니 자 말을 부스러기는 먹는 아이다 하고 네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귀신이 그 시간에 나갔어요 말을 그렇게 하니까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마태문을 했고 막아보기에는 그렇게 표현했더라고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이 중요해요 말을 자 어떤 말을 것인가 그래서 언어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부정적인 정탐꾼 요사 갈립은 하나의 기뻐하면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인 10명은 아이고 안학자 손이 있고 젊은 거 우리가 하면 죽는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보고 여기서 둘이는 믿음의 고백인데 여하께서 기뻐하시면 넉넉히 들어간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만 나와 기뻐하면 하나님이 해결한다 이게 믿음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우리 힘으로는 가서 싸우면 죽겠더라 여기다 갈립은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그들과 싸우게 만들어보자 문제를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믿고 하나님 위로시겠지 약속했으니까 들어가자 긁어두고 우리가 다 죽어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야 돼요 사실과 진실이 같진 않아요 사람들은 사실로 살아 현상의 사실 부정적 10명의 말이 틀린 말 안 했어요 다 맞는 말 안악자선 철병 우리가 싸우면 죽는다 자기들 계산으로 그들이 보고가 틀린 말 하는 거야 정확히 보고 그런데 틀린 게 뭐냐 들어가면 죽는다 죽는다 말할 필요 없어 그들이 젊은 안악자선이 있고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말 그래야 될 건데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만의 진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의 진리에요 절대 세상 사람들은 사실로 얘기를 해 현상으로 계산을 해 사실 보고 살지 말 생산은 하나님의 말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 못들어간 사람은 망해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민숙의 14, 28자리 말하기를 그들이 이렇게 여하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행하리니 너무 중요한 말씀을 띄워줘서 같이 읽어봐 시작 그들의 길을 여하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정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내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말하는 거 하나하나를 그대로 네 말하는 거 해주겠대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믿음의 말을 계속 그래요 계속 제가 믿음의 말을 계속 하잖아요 저는 계속 고백을 해 우리 교회 언약 응답 작년에 세 번 금식 응답이 왔잖아요 그 응답이 뭐요 나는 그 생각과 감격이 뜨거워요 분명히 말했어요 분명히 한 사람 얘기가 아니요 많은 사람 얘기가 전체적인 응답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알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졌어도 그라믄 내가 정말 당헌다고 나는 믿습니다 절대로 이 나라 지킬 것입니다 아멘 아멘죠 만일에 그걸 안 믿는다면 계산이 안 나와요 법으로는 안 돼요 지금 길이 없어요 한방형 봐봐 토지 공개념만 나오고 계속 나오지요 토지 매매 화가 나온다고 하지요 무슨 얘기요 그러니까 화가제로 갔다 아 이번에 기업을 정부에서 어떻겠는가 기업도 어렵거든요 주식을 매입었는데 난 귀지를 뻔해 안 보인가요 여러분들 주식을 지원해주는가 주식을 주식을 사준대 그 기업에 30,50% 주식을 국가가 가지겠대 그게 국가수용 아니에요 모든 사건이 막 급박하게 돌아가거든요 지금 이제 난 정치의 기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는 주여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왜 분명히 하나의 말씀하기를 이 교회 때문에 광교 살려주고 광주만 살면 한국 살고 한국 살면 북한 동일한다 아멘 저는 확실히 고백을 해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난 믿어 이 예배 하나님 천국에 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책임질 거예요 나는 이 말씀 갖고 책임질 거예요 죽으나 사나 고백할 거예요 제가 지난주 예낙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1천명을 죽였는데 목마라 죽겠다고 한국교회가 지금 근데 많이 막 불을 지니까 우무가 터져 나왔잖아요 물이 난 삼선의 위대한 마지막 죽으면서 드릴라 때문에 실수했지만 마지막 그래도 죽을 때는 사사답게 20년 사사하다가 그 검을 그 기둥을 물러뜨리고 나 죽게 해달라고 그 정신 하나는 살아야 되더라고 우리가 검을 무너지고 우리가 죽어버리겠다고 해야 돼요 지금 현재 그러면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적당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기도할 거예요 나는 우리가 절대로 원을 쌓입니다 어떻게 몰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서도 무대포가 아니고 더 기도해서 응답도 받아야죠 나는 응답을 항상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자 엘리아가 구름장 하나 떠 있는 거 보고도 자 빗길에 막히 왕이 빨리 내려가서 막 그러잖아요 구름장 하나 보고 막 야 구름장 하나 보고도 빗길에 막힐 정도로 그 얼마나 폭이 쏟아져서 막 왕 앞에 막 달려가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이 오늘 믿음의 뭔가 원어더라고 원어 다윗이 골라답에 믿음의 고백을 했고 너는 오늘 내가 죽여서 짐승에 박대기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셔 왜냐하면 어차피 믿음은 언어예요 언어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의 우주를 만들 때 말씀을 만들 때 가라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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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말씀을 하실 것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능력이 있고 형사의 모양을 책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을 해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 싸움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것도 믿고 받은 줄 믿고 감사하고 긍정의식 저 그것이 4차원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래서 응답 좀 받았냐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응답을 할 수 있을 밖에 없으니까 내가 나를 영적 억그레이시켜 버린 거예요 부르지라 응답하였고 그거 비밀을 보이리라 응답은 하나의 방법과 비밀한 일을 보여주고 영적 생활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그냥이 아니요 계속 아브라함을 4차원의 영의 세계를 억그레이시켜놓고 주지 않아요 오늘 국가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를 믿습니다 절대로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을 받고 기도하고 역사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차피 영적 싸움이니까 지금 다이씨 편안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골라 앞에 가자면 죽거든요 아니 여러분 물빛을 하고 골라에다가 지금 가난 건 아니잖아 나도 못 가 그렇게 하면 지금 태평성대 시대 세상에 이걸 믿음으로 고백도 못 기도도 하네 그리고 어쩌자고 우리는 이 그래도 좀 주어진 시간에 기도하고 최선 다하고 아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힘들게 간만에 천국이나 잘 가슴으로 쓰었대 이렇게 복잡하대요 그런데요 영적 싸움이다 나는 피 흘러 죽기까지 해서 와서 너 구원을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너와 함께 있잖아 그리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스토리 사건 주어서 어떻게 살아라 가르치고 있잖아 그러니 이 말씀 깨닫고 그렇게 살면 그 말씀이 내가 똑같이 이래줘 이미 나는 절대 최후의 결론은 한국이 망할 수는 없어요 한국 왜이냐면 세계적인 감당은 한국밖에 없어 지금 세계적인 3만 명이 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3만 명 다 철수하고요 세계적인 감당은 나라가 없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현재 미국 다 우리나라가 많은데 미국은 엔지니어까지 10만 명이거든요 우리 엔지니어 아니고 3만 명이거든요 실제 목사는 우리 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한국이 망하면 안 되거든요 나는 생각할 때 편안해 절대로 자꾸 안 될 것이다 절대로 한국 없으면 세계가 끝나는데 근데 하나님이 통일시켜서 북한의 지하교 성들 아주 보통 사람도 아니거든요 혼란시켜서 불 덩어리 만들어서 우리가 북한에 가서 그들이 혼란시켜서 영적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로 보냅시다 할렐루야 그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신의 고백에 기도해요 나는 확신을 가져요 주님 하신다 왜 성경이 나와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응답했기 때문에 일당팩 여러분 좀 더 기도하고 전도하고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뭘까 부흥시키는 거예요 저는 일차적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일꾼을 보내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믿음에 승리하시고 꿈을 가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해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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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